여러분들 드디어 50만원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미션 자 미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연승 달성 그리고 상대방보다 리플이 많아서 아 적어서는 안되고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는 게임 도중에 계속 얘기를 하되 영어로 외국어로 말을 해서는 미션이 실패가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치에 50만원이 됩니다 아아아 훈배님 감사합니다 문을 빕니다 다른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래요 예를 들어서 센터 블럭 그리고 또 뭐있죠 스몰포워드 포지션이 있다는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렵구요 나도 모르게 그냥 포지션 얘기를 해버릴때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스킬명 프리스타일 2 자체도 이게 자체가 요예내용가 되는거죠 그니까 자유농구 두번째 자유농구 자유농구 둘 뭐 이런식으로 해야됩니다 외국어 줄임말도 안됩니다 스몰포워드 스포 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자 자 포인트가드가 뭐지 어 꼭지점 어 꼭지점 어 꼭지점 어 어 꼭지점 꼭지점 수비자 어 꼭지점 수비자가 대충군 어 대충군 그리고 어 어 어 어 볼 배급자 아 그래 아 볼도가 안돼요 공배급자 공배급자 해야지 어 전방패 어 둘다 가능자 오케 둘다 가능자 어 듀얼가드 둘다 가능자 어 중앙 중앙에 붉은 CD 어 아 CD도 아 야 내 이름도 부르면 안돼 어 내 이름도 부르면 안된다 CD도 영어다 자 어 시작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첫판부터 굉장히 어려운 어 상대가 나왔네요 네 어 자 상대의 위치는 어 중앙 그리고 어 어 공 던지 기 어 공 공 예 공배급자 어 뭐 암튼 뭐 그렇게 해봐야 되는거네 어 수건돌리기팀 네 맞습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 높게 잡기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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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이거야 잠깐만 잠깐만 어 한번만 더 기회주시면 안될까요? 이거 연습이라고 하고 이거 연습이라고 하고 이거 연습이라고 한번만 하고 잠깐만 연습도 없이 하면 좀 힘들잖아 어 진짜 한번만 한번만 나 진짜 연습 어 연습도 한번만 해보고 어 구찰라 구찰라게 할 수 있는데 어 어 오케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자 지금부터 50만원 미션 다시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리오 금지 5연승 해야되고 그 다음에 어 리플 쳐서는 안됩니다 시 시작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센 지킴이 그리고 어 득점자 그리고 볼 집사 내가 요 내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요 아 아 하하하하 진짜 아니 공 배급자로 해냈는데 볼 배급자로 했어 아 나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이거 죽어도 못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죽어도 못해요 자리 지키자 좋아 굿잡 자 기억 팍팍